안녕하세요 부여욕건원 입니다 그 요즘에 날씨가 그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요 아 다육이 들이 아침에 아 해가 떠서 아 상당히 좋아하네요 오 이건 날로 인데요 그 화목날로 인데요 나무를 넣으면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는 그 날로를 어 저희가 지금 총 나무 날로가 3개 있는데요 하나로만 거의 돌아가고 나무 보일러 떼면요 그 온도 많이 떨어질 때는 이 다음 나무의 화목날로가 상당히 좋아요 화목날로가 아침에 밤에 두번 세번 넣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이 있어요 아침에 한 그 5시 정도에 와서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타고 온도가 지금 한 16 16도 잘 나가고 있구요 여기는 그 밭 인데요 산에서 마사를 퍼다가 그 퍼다가 밭을 만들었어요 상토하고 폴라이터가 두가지만 산의 흙하고 세 가지 했다는데 여기가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파리만 하나 떼어놔도 이파리게 나오고 있구요 아 여기도 그 밭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이렇게 삽목상자에다가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잎꽂이를 해 놓고 하면 여기가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아 잎꽂이를 이렇게 이게 잎꽂이 하면 이렇게 하나씩 아 잘 크고 있어요 아 아 색깔 이쁘네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예?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죽을라 그랬었는데 여기 밭에다 키우니까 이렇게 그냥 우와 진짜 이쁘다 단단하게 그냥 확 컸어요 끄트머리가요 그 색깔이 진짜 좋네요 응 이야 이쁘다 제일 이쁜게 어떤 거예요 밭에서 크니까 얘도 예쁘게 색깔은 얘가 제일 예쁘고 아니 얘는 엘크온 네 얘는 진짜 많이 뿌리 잡아갖고 진짜 잘 크고 있네요 계속 막 폭풍 성장해요 어디 또 잘라야죠 하하하하 조금 더 키워서 잘라요 이야 진짜 멋있다 그 언제 이게 언니 이거 밭을 밭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밭에서 크니까 폭풍 성장 지금 한 3개월 됐어요 밭맞는지 네 네 3개월이 됐는데 근데 이게 빨리 크네 아 이것은 이벤 이벤 당첨됐대요 하하하하 환경의 이벤 야 근데 이렇게 좋은 그 그물 마리아 드림스 이벤을 받았다고 địиту sill 이파리 이게 제이스타 colour 재이스타 금인데요 이파리 ski Plus 여름 예 질타금은 잎꽂이가 잘 된다고 해서 저도 두 개를 심었는데 제 것은 아직 뿌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뿌리를 잡아서 이렇게 옆에 있는게 원래 잎꽂이 여기서 나온 거구요 이거 띄어 놓으니까 여기서 또 나온거에요 아 예 여기서 띈거에요? 아 근데 무지 컸다 아니 근데 이파리 한 다섯개 정도 떼어도 되겠는데요? 네 이제 조금 물 좀 줄여가지고 띄어. 그러니까요 저도 좀 잘 좀 키워야 되는 걱정이네 오늘은 그 햇볕이 기온은 좀 추워도 밤에는 한 마이너스 한 15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낮에는 햇더면 한 20도까지는 올라가요 이 하우스 안이라 상당히 그... 취미로 하우스 없이 그냥 가정에서 키우신 분도 참 잘 키우시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 하우스라 어 다육이들이 온도가 잘 맞아서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저 묵고 댁도 지금 저기 동영상 찍냐고 난리네 그 오늘은 우리가 그 오늘 어 밤 깜밤을 좀 자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안에서 어 밤 가다가 힘들 때는 이게 여기 다육이 하우스 와서 구경하면요 상당히 좋아요 아 이건 불쌔 불쌔야 불쌔 이거 빨간거 이건 무지금이네 무지금인데 이렇게 무지금인데 금으로 변할 수도 있어 근데 저거 이름이 없네요 진짜 조그만한 건데 와 이뻐요 이건 무슨 금인가 마리아금 이거 구매하신 거네 얼마짜리요 그 곰 마리아금 6만원 주고 구매한 거예요 와 6만원 근데 다 죽었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녹이 많이 들어가네요 울금인 줄 알았는데 녹이 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도 지금 이게 울금 아니에요 이전금이냐 아니에요 그 녹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송립장서부터 다 녹이 들어와요 금이 근데 금이 예뻐 진짜 금이 정말 예뻐요 여기도 여기 와 여긴 좀 금 아닌건데요 와 여긴 진짜 크다 이건 제일 큰 놈은 이쪽은 진짜 큰 놈 원능 와 이것은 공작첨 생겼다고 해야 되나 다행이 창이 진짜 크네 이건 원능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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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터링 철화 아 그게요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스터링 이것도 스터링이요 이것도 원래 그냥 스터링 철화 아니었었는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쁘네요 갑자기 커졌어요 그니까요 상당히 이뻐 조그맣을 때는 철화 아니었었는데 철화로 접량이 없겠는데 지금 자구가 겨울에 라는게 잘 나오네요 자구가 자구가 많이 나와 자구가 많이 먹었고 어묵 예뻐라 여기 조그맹이들이 젤리를 얻게 너무 예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